지금 바로 엑스테레이터라고 렛츠기릿, 유니사 엑스테레이터 공유 연주 지민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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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화 볼 게 없더만 설마 저 희태? 영화 볼 때마다 라방키긴 하지 영화 볼 때마다 라방키긴 하지 아니 그거 너무 슬프돼서 안 보려고 야 히티야 너 웬일이냐 와 진짜 오랜만이네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? 오 나 잘 지냈지? 어떻게 알고 왔지? 흐얼 흐얼 오라곤 티 provi 아버지 엄청 예전 친구여가지구 거의 스무살때 친구인데 노래 안 밀었는데 크로커즈야 이거 인마 안녕 수연 히디야 잘가 오늘이 더 좋지 않나요? 오늘이 더 좋지 않나요? 영화에 찍을게요 여기가 더 좋지 않나요? 여기 이렇게 머리 긴 군이 많이.. 이거 오랜만이긴 하지.. 이거 오랜만이긴 하지.. 머리 훨씬 짧지 바보야.. 두 번째는 아이폰으로 .. 둘째는 아이씨 того.. 다음 시간에.. 우리는 안녕.. 이리와의 주인공이.. 아들 이승의 불안에.. 어젯몬이.. 남국 운동회에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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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나 미성년 보려고. 또 할게. 안녕. 끝.